안녕하세요. 저는 2022년도에 시흥시청을 입당해서 지금 2년차인 시흥시청 육성선수 김혜영입니다. 평소에 러닝머신이나 트랙에서 뛸 때는 좀 시간이 잘 안 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같은 시간을 뛰더라도 시흥은 바다도 보이고 갯벌도 체험할 수 있고 이런 산도 숲길도 있으니까. 풍경도 너무 다르고 제가 밟고 있는 이 바닥 지면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. 좀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달리기였습니다. 저희 시흥시청 육성부 많이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도 이 자연에서 달리기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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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